하니야. 아빠 왔어. 아빠 왔어. 잘 있었어? 늦었지? 아빠. 야근하느라고. 미안해. 이리 와. 하니 이리 와. 이리 오세요. 이리 와. 하니 이리 와. 옳지. 옳지. 말일 줄 아. 다음 주에 하니랑 많이 있어야 돼서. 이번 주에 야근해야 돼. 내일까지 야근해야 돼. 응? 미안해. 빵빵. 다리 들 힘이 없어? 미안해. 다녀. 미안해. 맞은 거 줄게. 응. 좋아? 또 아주 좋아? 응? 응? 아이고. 좋아. 아이고. 좋아. 아이고. 아이고. 우리 다닐. 꼬동냉. 응. 그랬다. 응. 그랬다. 응?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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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물랑을 했고. 안녕. 응? 네. 잠깐 기다려봐. 화장실만 치우고. 물 갈아주고. 줄을 하나 줄게. 잠깐 기다려. 응? 응? 응. 거기서 놀고 있어. 응. 빨리 줄게. 빨리 줄게. 형. 기다려. 응. 응. 빨리 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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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안이. 어. 알아서 말해줄게. 추루 먹자. 응. 추루 먹자. 응. 아니. 먹자. 일로와 일로오세요 응 어구 맛있어 숨삭 숨삭 가있어? 다니 맛있어? 응? 다니야 코이카 다니야 일로와 다니야 엠피사이즈 먹었으면 이제 닭고기도 먹어야지 일로와 일로와 냄새 일로오세요 일로와 일로와 엄마 먹자 먹으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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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살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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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단야. 좀만 쉬고 있어. 아빠 샤워 좀 하고 올게. 응? 응? 여기서 좀만 쉬고 있어요? 응? 좀만 기다려.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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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어.